문재인 정권의 큰 차이점 걸 쓰는 사람으로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신동호 연설비서관과 문 대통령의 인연은 오래되었습니다 2012년 대선에 출정한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고 또한 신동호 연설비서관은 8호 학번으로서 1983년도에 한양대 재학 시절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호흡을 같이 했습니다 당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전대협 회장이었고 또 신동호 연설비서관은 당시에 전대협 문화국장으로 지냈습니다 그가 남긴 흥미로운 폐불극의 핵심 포인트와 그것에 담긴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신동호 연설비서관 이렇게 주장합니다 파국을 걱정하며 새로운 천사 가로열고 앙겔루스 노부스는 불안해 보인다 유토피아에서 불어오는 폭풍이 디스토피아일지 모를 미래로 천사를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날개를 접어 과거의 파편들을 죽고 싶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뭐 이 아리숭한 표현입니다 글 쓰는 사람들이니까 왜 하필 지금 대통령의 최척근에 있는 그런 연설비서관 입에서 파국을 걱정하며 라는 문장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언론들은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그렇게 효과를 거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천사 앙겔루스 노부는 2003년도 미학자 진중근 전 동양대 교수가 펴낸 저서의 이름입니다 이 책에는 역사의 천사는 과거에 머물려 있으려고 노력하지만 작은 날개 탓에 생긴 태풍 때문에 폭풍 때문에 그것에 떠밀려서 자꾸만 미래로 이끼려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두 눈은 미래가 아닌 과거를 응시하고 있다 아마 신동호 연설비서관에 글을 접한 사람들은 파국을 걱정하며 라는 이 문장이 내부에서 문정부를 비판한 목소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 눈과 관계없고 이 여기서 파국이란 것은 바로 근래에 아주 맹렬하게 문정권을 비판하는 진중근 교수를 두고 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신동호 청와대 연설비서관의 주장입니다 진보에게는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승리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죽은 자들을 살려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지 않으면 죽은 자들조차 안전하지 못합니다 서사를 공유해 보지 못한 사람은 항상 배반의 이유를 찾고 결국 진보를 견디지 못합니다 이 글에서 보면 확실하게 진중근 교수를 향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맹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지 않고 모호한 표현으로 신동호 비서관의 메시지를 담기 때문에 정확한 그것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거의 글 가운데 일부 문장을 제거하면 결국은 진중근 전 동양대 교수를 나무라는 비난하는 그런 유의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진중근 전 교수에 대한 그런 생각을 담아낸 언유적으로 담아낸 것이다 그렇게 보죠 진중근 전 동양대 교수는 문 대통령에 대한 직접 공격은 가능한 삼가에 왔습니다마는 그런 입장이 크게 변하는 그런 시점은 2020년도 1월 16일로 전후합니다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됩니다 1월 16일날 진중근 교수의 페북에는 문재인이란 분이 과연 대통령이란 공직을 맡기에 적합한지 근본적인 회의를 가졌다 이후에 이제 친문 세력 그리고 친문 PK 세력의 두목이 바로 문재인이란 사람이지 나라의 대통령은 아니다 이런 주장까지 계속하면서 더 가혹해지죠 그러니까 신동호 연설 비서관의 글을 보면 진보에게는 인내심이 필요하고 승리하지 못하면 죽은 자들조차 안정하지 못하고 수사를 공유하지 않으면 항상 배반할 이유를 찾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내용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배반한 진중근 진보를 배반한 진중근 이런 부분에 대한 관역 자체가 진중근이란 사람에게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진보진영 진보좌파진영에서는 빼앗은 그런 사람이 진중근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신동호 비서관은 최척근이기 때문에 자신이 모시는 사람이 옳은 일을 하건 옳지 않은 일을 하건 간에 결국 끝까지 밖에 갈 수 없으면 운명적으로 공동 운명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인 진중근은 그는 문재인이란 사람이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 바이바이 결배를 선언한 겁니다 세 번째는 신동호 청와대의 연설 비서관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진보한다고 합니다만 반드시 진보해야 한다는 생각은 역사의 모든 역동성을 단순화시킨 결과입니다 작은 승리로 큰 승리를 착각한 자들에 의해서 파국이 시작됩니다 다른 문장들을 모두 걷어들이고 마지막 문장에 주목하게 됩니다 작은 승리를 큰 승리로 착각한 자들에 의해서 파국이 시작됩니다 지금 여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지금 청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뜻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만으로 보면 이거는 진중근 교수에 향한 메시지가 대개는 가능성이 낮고 그러니까 임미리 교수에 대한 그런 과도한 고소권에 연유된 그런 인물들을 개량한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가 김대호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원강대학의 외래교수로 계시는데 그분은 30년 동안 진보 진영에서 일해왔지만 최근에 진보의 부패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그 시절 그 거리에서 격정하였던 그들이 기덕권이 되어 민주주의와 진보를 말살하고 민초들 위해서 군림하거나 한자리 차지하기 위해 식객 노릇을 찾자는 몰골도 본다 민주주의와 진보를 말살하고 수구를 비판하고 역사의 반동을 비판하고 중앙권력을 비판하고 이들이 지역에서 기덕권이 되어가고 부조지를 양산하고 지역권력의 동반자 되어가는 것을 보고 있다 김대호 씨가 진보 진영에 본인이 포함되면서 진보의 타락, 진보의 부패, 진보의 추락을 공격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신동호 청와대 연설비수관 이야기입니다 시대에 맞춰 유연해제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의 미덕은 한 번 세운 뜻과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원칙으로 변화를 가져왔던, 실패했던 그 원칙의 오류가 증명됐던 상황이 바뀌었을 때 과감히 그 시대와 함께 사라져야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던가는 전해지는 이야기일 뿐이고 진보 좌파진영의 인사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는 지금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이야기죠 이런 점에서 작가 김대호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스스로를 진보라 칭하면서 유언비어와 네거티브를 양산하고 편을 가르고 누군가 희생시키기 위한 모의를 하는 것을 지켜보게 된다 그것을 우리는 지난 날 수구라 불러왔다 진보도 수구가 되고 보수도 진보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살아왔던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관심거리는 너무 심하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어떻고 국민이 어떻고 후세대가 어떻고 이런 것은 관심이 없는 것이죠 유일한 관심거리는 지금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더 많은 이익을 나눠 갖기 위해서 이 나라를 더욱 억압적인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 골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놀라운 일은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고 국민들이 철저하게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억압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면서 자신들의 의도와 계략과 책략을 다 속이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진보 좌파진영의 민낯이고 그들의 활동상이라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2월 17일 날 방송됐던 자유통일당 역할 분담이다 와 같은 그런 공병호의 시사대담 첫 번째 그런 시간에 나왔던 내용을 보고 바로 빈손 유님 유빈손님이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궁금했던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자유통일당의 창당은 우파의 역할 분담 및 분화이며 좌클릭된 통합신당의 빈자리를 채우는 외연 확장성으로 이해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파의 영역이 넓어져서 표를 더 얻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앞으로는 자유통일당을 지지합니다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그날 시사대담이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던졌고 이와 같은 그런 주장을 펼치신 분은 자유통일당의 대표로 있는 김문수 씨입니다 공병호TV가 독립스튜디오를 마련하고 난 다음에 맨 처음 가진 그런 인터뷰가 김문수 자유통일당 대표 초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파, 자유우파 진영의 분열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통일당의 그런 창설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분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죠 그날 인터뷰에 오신 김문수 자유통일당의 대표는 통합신당이 중도진영을 포함하기 위해서 정책의 유련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명하게 자유우파 진영의 정책과 제도를 일관되게 지지하고 부러지는 그런 정당이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자유통일당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따라서 선거의 최종 과정에서 통합신당인 미래통합당과 자유통일당이 선거연대를 분명히 통해서 단일후보를 내는 데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자유통일당의 김문수 대표가 주장했습니다 분열에 대한 걱정을 상당히 높게 만드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만 선거의 최종 단계에서 미래통합당과 선거연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약속이 지켜질 수가 있으면 조금 전에 질문을 던지신 분은 유빈소님이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하겠다 그렇게 봅니다 유빈소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 후원자로 가입하시게 되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나 댓글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 tv를 통해서 시사에 관한 그런 안목과 시야를 확장하실 수가 있고 또 제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채로 출범한 채널인 공병호 자기경영 채널을 통해서 자신의 개발 또 성장 발전 그 자기경영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와 사례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특히 젊은 분들에게 공병호의 자기경영을 많이 소개하셔서 젊은 분들이 살아가는 데 크게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